고물가와 고유가, 고이자 등 3중고에 짓눌리고 있는 미국민들이 서비스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은 특히 물건을 사는 상품 지출보다는 여행과 외식, 여가 등 서비스 지출을 주로 급감시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4주 내지 6주 전부터 이미 서비스 지출을 중심으로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크레딧카드 사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물가와 유가급 등의 연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여기에 불경기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민들이 비가 아이템 사기를 줄인 데 이어 서비스 지출을 급속히 줄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대량 해고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여행과 외식, 여가생활 등 전체 서비스 지출은 코비드에 저조했던 지난해에 비해 아직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 1월에는 30% 이상 증가해서 현재 6월에는 15% 증가로 반토막 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레스토랑에서의 지출은 전년 대비 올 1월에는 57%나 급증했으나 현재는 25% 증가로 절반 이하로 둔화됐습니다. 이에 비해 물건을 사는 상품 지출은 전년에 비해 올 1월 10% 증가를 보였다가 현재도 9% 증가로 크게 둔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미국의 소매 판매는 5월에 마이너스 0.3%로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유가급 등의 자동차 가격 상승이 겹치는 바람에 자동차 판매는 5월에 4%나 급감했습니다. 항공표 예약도 5월에 2.3%나 줄었습니다. 헤어살롱이나 매니큐어 등 개인 미용 서비스 업체에서는 4주에 한 번 오던 고객이 12주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풀서비스를 부분서비스로 낮추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페어팩스에 있는 한 헤어살롱의 경우 전체 매출이 최근 들어 20%나 급감했으며 평균 팁도 20%에서 10%로 줄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대거 줄이면 소비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GDP 성장이 급속히 냉각됩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유가, 고이자가 조속히 완화되지 않은 채 고용마저 흔들리게 되면 미국민들은 지갑을 닫게 돼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김지수입니다.